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규칙. 관계에 대한 규율하는 게 바로 민법이야. 개인과 개인이야. 그 다음에 국가 같은 공적인 존재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공법이겠지. 공적인 존재하고는. 그래서 사법에 민법이 들어가는 거야.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니까. 그래서 이 민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. 공법의 대표적인 것은 헌법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민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속에 대한 것. 가족 간의 관계. 결혼에 대한 것. 이런 건 다 민법하고 관련된 거야. 가족 제도하고 관련된 것. 이게 얘들아 나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들 아니야? 결혼. 상속. 누가 내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.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이 민법이야. 민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? 출생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옛날에는 동성동봉 결혼 못하겠어. 그게 다 민법에 있던 내용이야. 그런 것들. 근데 공법은 이제 국가하고의 관계니까 헌법이 대표적이고 이런 것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형법. 범인한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른 사람한테 이제 형벌을 주잖아.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형벌을 줄 수가 없고 국가가 형벌을 주죠. 그러니까 그건 공법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.